중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최소 8%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블룸버그 동시인이 4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지난 1분기 성장률이 8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아시아개발은행도 중국이 지난 1분기에 8.2%의 성장세를 보였을 것으로 점쳤습니다. 중국 남방일보는 대외 무역의 빠른 회복세와 제조업, 구매 관리자 지수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등 1분기 경제 상황이 대체로 양호했지만 반등세는 미약했다고 분석했습니다.